내가 가게에 내야 될 것 같은데?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?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섞어도 되지? 응 섞어 섞어 케이오네즈 케이오네즈 아 이거 통당은 또 케이오네즈랑 먹어야지 옛날 맛 아 미쳤다 민중봉은 진짜 잘 먹네 음식을 너무 맛있어 그치? 같이 먹으면 맛도 역시 옛날 맛 이거 다 여기서 나온 거요 그렇지 다 자연에서 나온 거죠 그러네 이것도 여기 밭에 있던가 무가 무슨 맛이지? 진짜 무가 무가 무슨 맛이지? 진짜 무가 야 치킨도 너무 맛있어 맛있어? 응 야 야 잘했다 조심스럽지 응 탕수아 응 탕수아 응 탕수아 응 탕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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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참 옛날 통닭은 그 육즙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안에 그렇게 잘 돼서 먹으면 입이 여기가 다 그냥 빠짝짝 쫙쫙쫙 나오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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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러면 아 옛날 통닭은 이거 한번 해체해 볼게요 어 그렇지 이거는 양념 살짝 입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엄청 입혔어요 아 어색 아니 이소 님요 들어도 질지가 않아 어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와 잘 튀겨졌다 잘 튀겨졌다 이건 이거 범상 찰칼 야 이거 미쳤다 야 튀김 옷이 틀리다 틀려 와 대박 야 완전 다 익은 거 봐 재진아 여기 멋있어 야 다 켰잖아 괜찮아? 어 괜찮아 괜찮아 많이 뜨거지 너? 어 괜찮아 멋있어 하자마자